자 384페이지를 보시면 단독 신청이 나옵니다 이쪽 부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에 있어서는 크게 몇 개로 두 개로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당사자가 무엇을 해라 신청을 해라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한다 여기서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두 개가 있었다 등기관이 어떻게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교재에도 명령이라고만 써있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죠 아직 입문과정이기 때문에 입문서의 개념은 최대한 압축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입문과정이 끝나면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 공시법에 대한 지적과 등기의 입문서는 안 보셔도 되고 기본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권은 아까 어떤 말씀을 해드렸어요 얘는 전제조건 항상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라 이거예요 이 전제조건하고 후속조치 전제조건과 후속조치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우리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다 이 공동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와 의무자가 둘이 가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자와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등기신청 적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무엇과 무엇을 보자 적격과 부적격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 누가 권리자가 되고 누가 의무자가 되는지도 역시 기억을 하자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단독에 의사할 수 있습니다 단독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뭐가 써있나 단독신청에 의해서 하고 제3자에 의한 등기가 있죠 단독신청이 있고 제3자 제3자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데 이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대기신청 하나는 대기신청하고 그 다음에 포괄승계인에 의한 포괄승계인에 의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이렇게 됩니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여기서 이제 단독을 봅니다 단독 자 단독신청은 우리 교재 지금 몇 개 있나요? 한 둘, 넷, 일곱 둘, 넷, 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 한 번 더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아홉 개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또 무엇이냐면은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에 따른 분류가 있다? 효력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지금 입문 과정이긴 한데 항상 여기서 직권등기든 이러한 직권에 의한 등기든 단독신청이든 그 다음에 우리 주등기라는 것이 있고 부기등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이러한 걸 모두 이런 것들을 기능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기타적인 거 이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되게 좋아요 자 우리는 기능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우리는 기능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무엇? 표제부의 등기 표제부의 등기하고 그 다음에 권리의 등기로 나눠져요 권리의 등기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보존등기 보존등기하고 보존등기를 무엇으로 하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는 제한물건의 어떠한 설정이라든지 이전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인데 자 이제 볼게요 첫 번째 보존등기 보존등기는 뭐밖에 없냐면 소유권 보존등기밖에 없죠 소유권 보존등기는 보통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토지에 내가 이 건물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보존등기다 이겁니다 보존등기 누가 하냐면 보존등기는 누가 하냐면 등기명의인이 될 자가 하는 겁니다 보존등기는 누가 하는 거냐면 등기명의인이 될 자가 하는 겁니다 등기명의인이 될 자가 그럼 뭐냐 이거죠 등기명의인이 될 자가 그럼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건물을 건물을 신축했단 말이에요 건물을 무엇을 했어? 신축을 했어 누가? A가 그러면 이 A가 바로 누가? A가 바로 등기를 가서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요? A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등기명의인이 될 자는 누가 된다?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단독신청이다 이겁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단독신청 그러면 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누가 말소하느냐? 말소는요 일단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1번 해가지고 소유권보존등기 보존등기 A로 이루어질 거예요 A가 보존등기 명의인이 될 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권보존등기는 보존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럼 말소등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때는 보존등기 명의인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A명의로 되어 있죠 그러면 소유권보존등기인 말소는 보존등기 명의인이 가서 하는 거니까 얘도 무슨 신청이다? 단독신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하는 등기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해하셨나요? 기억은? 니은은 뭐냐면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A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등기 없이도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A다시로 무엇이 돼요? 상속되는 거죠 A다시로 무엇이 된다? 상속이 돼요 이때 이 A다시가 이 부동산을 B에게 무엇 하려면 A다시가 상속인이 상속인이 P 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B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A다시 앞으로 무엇을 이루었던 A다시 앞으로 상속등기를 먼저 경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속등기는 돌아가셨잖아 지금 상속인이 혼자 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신청이다? 상속등기는 단독신청이다 이겁니다 됐죠? 그럼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기입등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변경등기가 있었고 경정등기라는 것이 있었고 말소등기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회복등기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멸실등기라는 것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분류법 되게 중요해요 자, 변경등기 한번 볼게요 이 변경등기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뭐야? 변경등기의 핵심은 일부에 대해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죠 후발적 원인 경정은 일부에 대해서 불일치가 원시적 불일치잖아 그럼 이 변경등기는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표제부를 바꾸는 것 표제부에서의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하고 갑구하고 어디에서 갑구하고 을구해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눠지더라 여러분들 입문과정이지만 앞에 우리가 제가 변경경정 말소 멸시라고 등기기록 설명할 때 자세히 들었으면 입문과정이라 하더라도 지금 설명하는 부분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다 이해할 수 있고 따라올 수 있다고 봐요 자 표제부가 바뀔 때 하는 게 무엇이다 부동산의 변경등기 부동산 표시의 무엇이다 변경등기다 자 제가 표제부에 하는 등기 특징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표제부에 하는 등기 특징은 신청에 무엇이 있다 의무가 있다 몇 월 이내 1월 이내 해야 된다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고 언제나 무엇으로 주둔기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는 무슨 신청 표시의 변경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그 다음 갚고 울고하게 되면 갚고와 울고에 대해서는 어떤 게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권리자 및 권리자 및 무엇 기타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권리자에 관한 사항 권리자는 무엇을 의미한다 권리자의 성명 권리자의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성명과 주소와 무엇을 주민번호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등기 명의인의 표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경정이 될 수도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이름을 개명했어요 등기하러 그럼 명의인의 뭐가 바뀌는가 표시가 바뀌는 거죠 그럼 혼자 갈까 둘이 갈까요 내 이름 바뀌고 주소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혼자 가야 되겠죠 얘는 무슨 신청 얘는 단독신청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기타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전세금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금 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액 등등 이런 것들이죠 그럼 봐요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전세금을 감액할 수 있죠 그러면 채권액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러한 기타적인 내용을 기타적인 내용이 변경이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다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다 얘는 결과적으로 무슨 신청의 개념일까요 얘는 공동신청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죠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단순한 표시의 등기 기억 설명해 드렸고요 이게 기억이고요 이게 니은이죠 니은이고요 그 다음에 멸실 등기 멸실 등기 멸실 등기도 어디에다 하는 거야 표제부에다 하는 거라고 했죠 멸실 등기는 멸실 등기도 얘도 무슨 신청이다 멸실 등기도 단독 신청이다 멸실 등기도 단독 신청이다 자 말소 등기 쪽 볼게요 이 말소 등기는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권리가 말소가 되면 어떠한 권리가 말소가 되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죠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 얘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다 이겁니다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단독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요 직권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고 촉탁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더라 단독이잖아 단독 자 일단은 말소 등기 공동인데 어느 한 사람이 협력을 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무엇 할 수 있다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 등기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 판결은 이행 판결이거든요 여기서의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경우에 이 기억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소 등기에 보면 다시 원칙은 공동인데 기억을 설명해 드릴게요 말소 등기에 기억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1번에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다가 A가 자기 소유 토지에다가 B에게 무엇을 설정했어요 지상권을 설정해 줬단 말이에요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목이라고 할까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수목 소유를 위한 B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1번 해가지고 지상권 설정이고 지상권자는 누가 된다 B가 되고요 지상권 설정자는 누가 된다 A가 됩니다 이때 수목은 기본 몇 년이에요 최단기간이 30년이에요 만약에 20년이 10년 30년인데 10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B가 무엇을 했다 사망을 했습니다 B가 무엇을 했어요 B가 무엇을 했어요 사망했습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몇 년이 지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사망을 하게 되면 20년이 지금 남은 상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B다시로 B다시로 무엇이 되냐면 B다시로 상속이 돼요 상속 근데 등기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을 하게 되면 지상권은 즉 권리는 무엇한다 소멸한다라고 하는 무엇을 해요 약정을 맺습니다 이러한 약정의 등기는 약정의 등기는 전부 다 어떻게 이렇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약정을 딱 했어요 이 상태에서 B가 무엇을 했다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권리가 소멸한다 약정을 했으니까 이 A는 B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2번 해가지고 1번에 지상권 등기를 무엇을 할 수 있다 말수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다 충분히 이해되죠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의무자의 소재북명이라고 써있죠 니은 니은 전 시간에 이런 거 설명해 드렸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는 누가 권리자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 누가 권리자 전세권자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되는 거고 누가 의무자 누가 의무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설정자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설정 등기를 무엇 할 때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수 등기를 할 때는 전세권자가 무엇이 되고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무엇이 돼요 권리자가 되죠 그러면 이러한 말수 등기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무슨 신청 둘이 가서 둘이 무슨 신청이다 공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동에 의해서 말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전세권자인 의무자가 행방불명 됐다라는 거예요 행불이 된 거예요 그럼 말수 등기를 그럼 얘 혼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죠 이해하셨나요 옛날에는 상식적으로 전세권이 만료가 되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금 반환해 주겠죠 그러면 그 영수증이 존재하겠죠 이러한 전세금 반환 증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고 이럴 때 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둘이 가서 등기를 할 수 없다면 권리자는 권리를 소멸케 하는 판결 권리를 소멸케 하는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이것을 재권 판결이라고 해요 이러한 재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무엇 할 수 있다 이 전세권 듣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교재는 단순히 뭐라고 써 있어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 이렇게 써 있죠 얘가 지금 의무자가 등기를 가서 협력을 해서 말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의무자가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과거에는 전세금 반환 증서를 첨부를 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거 어떻게 한다 권리를 소멸케 하는 판결을 받으면 된다 그러한 권리를 소멸케 하는 판결을 우리는 무슨 판결이란다 재권 판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판결서를 가지고 와서 단독으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거의 다 설명해 드린 거죠 그럼 나머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기타적인 효력에 따른 분류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책에는 없는데 효력에 따른 분류는 종국등기가 있고 가등기가 있단 말이에요 종국등기가 있고 가등기가 있는데 요 하나만 요거 말로만 설명할게요 역시 가등기라는 것도 역시 가등기라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공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등기도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가등기 자체로는 물건 변동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서 의무자의 승낙을 받으면 의무자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만 기억하시고요 기타적인 내용들이 쭉 있는데 요정도만 입문 과정에서는 요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맨 밑에 보시면 판결 나오죠 여기서 판결은 무슨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행 판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행 판결을 의미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행 판결은요 등기해야 판결 그 자체로서 물건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이 되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내 앞으로 등기를 가져와야만 물건 변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이행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 그 자체로서 권리 변동을 물건 변동을 일으키게 하는 판결을 무슨 판결이란다?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데 그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것이 교재 나와있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이때 판결을 받으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 절차에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시기와 관계없이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남은 게 10년이에요 10년이 무엇을 해도 10년이 경과해도 가능하다 100년이 경과해도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판결에 따른 등기는요 여기서 이게 핵심이에요 판결에 따른 등기는 승소한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는 안 돼요? 패소한 권리자 패소한 의무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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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따른 등기는 판결에 따른 등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매매 여기서 이제 A가 매도인 A를 매도인 B를 매수인 매수인이 권리자죠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된다 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장금도 줬는데 그럼 얘가 야 등기 내놔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얘는 협력의 의무를 지는 거죠 얘가 만약에 협력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가 재판을 걸 판결에 의해서 승소했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말이 붙어?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된다 이겁니다 승소한 권리자가 판결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어떻게?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단독으로 등기를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B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 가져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얘는 그럼 패소했죠 패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보면 패소한 패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이렇게 붙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과연 이 패소한 자는 얘가 승소 판결을 받아가 등기를 안 가져가고 있을 때 그 판결에 따라서 단독으로 넘겨줄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오로지 얘만 등기를 혼자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등기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패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이외로 이쪽으로 넘겨줄 수는 없다 오로지 판결에 따른 등기는 누구만이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둘이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얘가 등기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했는데 안 가져가 그러니까 얘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승소한 거죠 승소한 뭐가 되는 거야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 얘만이 단독으로 등기를 넘겨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얘가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 판결을 받았는데 단독으로 등기를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패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가져올 수 있느냐 절대 못 가져옵니다 오로지 승소한 자만이 승소한 자만이 등기할 수 있다 패소한 자는 승소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단독 신청의 대표적인 내용들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해가지고 첫 번째 뭐가 써 있어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죠 대표적인 게 상속인이죠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교재 의에 보면 나와있죠 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게시된 경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A하고 B하고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 A를 무엇이란다 매도 인이 되는 거고 B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B를 매수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매도인이 권리자 의무자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겠죠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은 무엇이 된다 매수인은 권리자가 되더라 매수인은 권리자가 된다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가야 돼요 A하고 B하고 A하고 B하고 등기소에 가서 A하고 B하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소에 등기를 무엇하는 거야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신청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A가 돌아가셨어요 등기를 자 이미 원인은 존재했단 말이에요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다 지불한 상태에서 뭐만 지금 안 된 상태 등기만 안 된 상태 둘이 가서 등기를 해러 가고 있는 도중에 A가 사망을 했어요 경우에다가 누가 사망할 수 있어 B만 사망할 수도 있어 B가 사망을 했어요 둘 다 사망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더라 이렇게 그랬을 때는 여기에 A의 상속인 누가 했어요 A 다시하고 B하고 둘이 가서 등기를 무엇하는 거야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A가 바로 포괄 쓴 게 상속인이다 그래서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공동신청은 변하지 않아요 공동신청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B가 사망하게 되면 A하고 A는 지금 생존하고 있는 A하고 누구랑 B다시랑 A랑 B다시랑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사망하면 둘 다 사망하면 A다시하고 누구랑 B다시랑 가서 등기를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A가 사망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어떻게 넘어가냐면 A에서 그냥 바로 B로 넘어가 버려요 A에서 바로 누구로 넘어간 B로 넘어가요 여기서는 A에서 바로 어디로 넘어가요 B다시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A에서 바로 B다시로 등기 넘어갑니다 이거를 딱 보시면 아 이 경우에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상속등기를 무엇한다 상속등기를 생략하는구나 라고 딱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 예를 생각하면 A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A가 돌아가셨으면 A다시하고 B하고 등기를 가서 B에다 넘겨주는 거예요 A다시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고 등기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가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볼게요 우리나라는 신청주의고 서면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이 신청정보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신청정보상의 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의무자는 A다시가 되겠죠 A가 돌아가셨으니까 A다시가 신청하는 거니까 그러나 등기 기록에는 등기 기록에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여전히 등기는 A로 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신청정보의 내용하고 등기 기록의 내용이 불일치가 되면 등기관은 이를 각하를 해야 돼요 불일치했지만 불일치했지만 얘는 각하를 해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림도 이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위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대위 신청이 있는데 이 대위 신청은 제3자가 이제 하는 내용 제3자가 등기를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 대위 신청은 그냥 보통 대위 신청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하셔도 돼요 대표적인 것이 채권자 대위 신청 그 다음에 구분 건물 구분 건물에 표시의 등기 표시의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대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멸실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멸실 등기를 대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게 바로 이거 외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본서에 기본서가 나오면 그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멸실 등기 아주 쉬운 거 볼까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건물의 소유자는 A고 토지의 소유자는 B예요 건물이 멸실 됐으니까 얘는 멸실 등기는 몇 월이네 A가 1월 이내에 가서 무엇을 해야 1월 이내에 무엇을 하자 멸실 등기를 하자 근데 멸실 등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누가 대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멸실 등기를 할 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구분 건물의 표시의 등기를 대위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림 그려서 이해하시면 가장 편해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 구분 건물 이렇게 쓸 때 얘가 일부만 여기 A라는 사람이 요거에 대해서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관이 이걸 해주지 않아요 구분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나머지 여기 B C D 이 건물에 대해서 무슨 등기를 표시의 등기를 표시부를 만들어야 돼요 표시의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시에 등기를 신청을 해야 돼요 일부만의 보존 등기 자체만은 안 되고 구분 건물에서 일부만의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구분 건물에 표시의 등기를 동시에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A라는 사람이 자기 전유 부분에 대해서 보존 등기 할 때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무엇에서 대위해가지고 이 표시의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게 바로 구분 건물의 표시에 대한 대위 신청이다 이겁니다 간혹가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표시에 대한 건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한다 라고 나오면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 여기 있죠 이 채권자 대위 신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거 어떤 거냐면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을 B에게 매매를 합니다 등기가 넘어오기 전에 B가 다시 C에게 매매를 해요 그럼 등기 자체의 모습은 A에서 B로 넘어하고 B에서 다시 누구로 넘어와야 된다 C로 넘어가야 돼요 이때는 매도인이니까 얘가 의무자가 되고 얘가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되고요 민법으로 봤을 때는 이 C는 B의 채권자가 되는 거죠 채권자가 되고 그럼 B는 C의 채무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일단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A하고 누구랑 A하고 B하고 둘이 가서 등기를 가서 등기를 무엇하는 거야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A하고 B하고 둘이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무엇을 한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등기 신청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가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등기 신청권을 행사해야만 이쪽으로 오고 다시 여기서 가져올 수 있잖아 근데 이 B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채권자인 누가 B의 채권자인 누가 C가 누가 가지고 있는 B가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대위에서 행사하는 것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무엇에서 대위에서 행사하는 것이 바로 채권자 대위 신청이다 예를 들어 다 마찬가지예요 등기 신청권을 다 대위에서 행사하는 게 바로 제3자의 대위 신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이 안에서 좀 더 내용들이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더 세부적으로 가게 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 그냥 채권자 대위 신청이 저런 개념이구나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거 외에도 이거 외에도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변호사 법무사가 보통 많이 해주잖아요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는데 나중에 이거는 기본서에서 기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제3장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즉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도 많고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극복을 해야만 여러분들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단락인 무엇이냐면 신청정보 원인정보 이런 부분들이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갑니다 쉬었다가 하도록